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래서 절박합니다. 여러분과 반드시 그 길을 함께 가고 싶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우리 국민 더 행복하고 안전하게 정의로운 세상에서 살 자격이 있습니다. 4월의 희망의 법날 좋은 세상을 여는 미래 정치를 주문해 주십시오. 저희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가 책임지고 민생을 살리겠습니다. 골목상권에 손님의 발길이 뜸해지고 있죠. 북적이던 가게 문이 점점 일찍 닫히고 있죠. 취업난을 넘어서 취업 포기가 속출하고 있죠. 젊은이들이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갖는 걸 단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힘들고 내일은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일회성 퍼주기 대책은 답이 아닙니다. 구조와 질서를 바꿔야 합니다. 더 나빠지기 전에 근본 원인을 찾아서 고치겠습니다. 국민이 더 잘 살게, 더 잘 벌게 해드려야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폭발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디자인해야 합니다. 그 해법은 오직 개혁입니다. 목소리 큰 특권 소수에 끌려다니는 악순환, 완전히 끊겠습니다. 막대한 국부를 창출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묻히지 않게 하겠습니다. 뛰어난 기업가가 해외로 떠나는 일도 없게 하겠습니다. 변화를 가로막는 규제와 관행, 과감하게 걷어내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들을 한국으로 끌어들이겠습니다. 전국의 금융과 문화 콘텐츠의 글로벌 허브가 생겨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업을 죄악시하는 세력, 개혁의 진통을 틈타서 혼란을 키우는 세력은 절대로 이 역사적 가업을 해낼 수 없습니다. 저희는 지혜롭지만 과감하게 개혁하겠습니다. 분명히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소통하며 사회적인 대타협을 이루겠습니다. 22대 국회에서 경제대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4년 후 이맘때쯤 이미 개혁의 성과는 우리 모두의 현실이 되어 있을 겁니다. 존경하는 동료 시민 여러분, 저는 오랜 시간 부당한 권력과 횡포에 맞서서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을 해왔습니다. 언제나 힘없는 사람 편이 되자 제가 공직에서 지키고자 했던 원칙입니다. 정치를 시작한 후에도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인했습니다. 저의 동료 정치인의 마음에도 그 원칙이 살아있다는 걸요. 그래서 우린 단번에 격차 해소의 뜻을 모아서 대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혁신 기술을 격차 해소에 투입하겠습니다. 교통, 의료, 문화 격차에 차세대 모빌리티, 비대면 진료, 메타버스가 매력적인 해답이라는 것을 저희는 확인했습니다. 빅데이터가 공교행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AI가 저소득층의 교육 공백을 채울 수 있을 겁니다. 기술의 힘으로 더 튼튼한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복지는 더 정의로워져야 합니다. 절대 빈곤의 늪부터 없애겠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아이와 노인부터 돌보겠습니다. 보육원을 떠나는 홀로서기 청년의 따뜻한 가족이 되어주겠습니다. 장애인, 환자의 돌봄이 일상의 포기와 경제적 파탄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부터 채우고 가장 어두운 곳부터 밝히겠습니다. 반드시 책임지고 소외와 서름, 좌절 없는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자유민주주의자입니다.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지지합니다. 국회는 열린 사회를 위한 공론의 장이어야 합니다. 건강하게 경쟁하겠습니다. 치열하게 토론하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진실에 입각해서 상대를 설득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우리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겠습니다. 대화와 타협, 조정의 정치를 회복하겠습니다. 일하는 정치의 기준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희망을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정치를 반성합니다. 저희부터 달라지겠습니다. 국민의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정치 쇄신의 약속을 드립니다. 22대 국회를 맡겨주신다면 국민께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실 때까지 내려놓고 또 내려놓겠습니다. 국회의원 숫자부터 50명 줄이겠습니다. 죄 지어놓고 재판받으며 꼬박꼬박 챙기는 혈세, 국민 명령으로 환불받겠습니다. 딱 국민의 평균 소득만큼만 국회의원 월급 주겠습니다. 이제 억대 연봉의 국회의원 시대는 사라질 겁니다. 선거철에 출판 기념의 꼼수도 차단하겠습니다. 저희 동료 후보자 전원은 불체포 특권 포기에 서약했습니다. 이건 지워지지 않을, 흔들리지 않을 맹세이고 이미 우리가 실천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 뼈를 깎는 실천으로 바닥부터 국민 신뢰를 다시 쌓아가겠습니다. 저희 부족함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실망드린 일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만큼 믿고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염치 없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고개 숙여서 국민께 호소드립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딱 한 번만 더 저희를 믿어주십시오. 민심 외에는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겠습니다. 역사가 허락한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겠습니다.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부디 투표장을 찾아주셔서 위대한 결정으로 국민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밝혀주십시오. 자유, 평화, 법치의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